소문으로만 떠들던 복귀 전공의 또는 아예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종의 공격리스트, 블랙리스트 같은 거 이게 있다는 소문이 떠들었는데 실제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기들,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 명단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신상 털기처럼 어느 병원 어느 과에 누구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현업에서 환자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전공의들한테 공격이 들어가겠죠 옮기기 힘들 정도의 아주 천박한 저질스러운 욕설이 동원된 이런 공격들이 이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 나는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만 다들 떠나는 것 같아서 떠났지만 사실은 나 복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복귀하고 싶은 전공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작성자는 의대생, 의사가 사용하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여러 개 게재했어요 여기 보면 전공의가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드린다는 제목으로 제목만 봐서는 이게 안내인지 아니면 공격용 글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공의들이 없는 병원 그리고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게시물에 병원명, 남아있는 레지던트들의 실명, 해당 과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신상 털기를 유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전공의 의사들을 겨냥한 욕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해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로 가득 찬 댓글들이 쫙 올라와요 조금만 파업에 반대하듯이 말하면 전공의나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반대하듯이 말하면 온갖 욕설이 올라온다 교수님들을 X라고 욕하며 온갖 욕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협박과 폭력이죠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복귀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위축돼서 또는 눈치 때문에 현장 복귀를 못하고 있는 다수의 전공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신상 털기처럼 올려놓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것을 주동하고 주도하고 독려하는 중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말하자면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는 거죠 색출해서 압력을 가하고 집단 테러 하듯이 하는 이런 색출 작업은 2020년 그때가 코로나 때죠 팬데믹 때 그때도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은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야 집단 행동 아니야 라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누군가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현장 복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의면이 집단 행동에 의한 집단적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경찰청은 정상 진료와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한 전공의 등에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합니다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대통령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공인들의 복귀를 막는 따돌림 행위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 36조에 따라 국민 복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 의사는 국민 복원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천명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들 사실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구가 의사들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의사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 행위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합법적으로 이른바 PA 간호사 제가 지난 주말에 의료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계획을 차제해 고민하자 이렇게 칼럼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 조치 중에 PA 간호사 제의 합법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호사도 진료 행위에 본격 투입됩니다 합법적으로 PA 간호사가 합법화 되는 겁니다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눈치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세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전문 간호사, 전당 간호사, 일반 간호사 간호사들은 전문 간호사, 전당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구분해서 업무 범위가 설정이 되는데 어떤 간호사도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 사망 진단과 같은 5가지 금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X-ray 촬영이나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금지 행위와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병원장과 의사의 책임 하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세 등급이라는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뭘 할 수 있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 초음파, 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 간호사와 전당 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약물에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관인 기록이나 검사 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에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간호사와 전당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 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과 쇄석술, 유치 도녀관 삽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발관과 중심 정맥관 삽입 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갓 의사 면허 딴 신출력의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느니 10년 이상 의료활동에 종사해온 자격 있는 간호사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대폭 확대되고 그것도 사실상 불법인데 눈치 보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구는 의사들만을 위해서 돌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도 돌아야 되고 간호사들을 위해서도 돌아야 되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돌아야 됩니다 당연히 문신사들을 위해서도 지구는 돌아야 됩니다 제가 문신사 반연구화장이죠 반연구화장 시술과 관련해서는 한 달쯤 전에 병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시술되는 반연구화장 650만건으로 추정됩니다 왜 추정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게 다 실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현실이고 650만건의 반연구화장이 이루어지면 반연구화장 시장이 형성되는데 시장의 규모만 2조에서 3조입니다 수십만 명의 반연구화장 시술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분들의 생업이에요 반연구화장을 받은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반연구화장을 받았냐 반연구화장 전문 숍에서 받았다가 44% 미용실에서 받았다가 26% 오피스텔에서 받았다 이게 불법이니까 몰래 영업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에서 받았다가 10% 집에서 출장 나온 시술사한테 받았다가 5%예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그럼 현행법상 합법은 뭐냐? 의사한테 받는 겁니다 의사한테 받았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거는 그런데 13%밖에 안 돼요 왜 의사들만 이 반연구화장을 독점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의료행위라서 그렇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의사들만 이걸 할 수 있다 하고 합헌 결정이 내렸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90%의 반연구화장 시술자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듯이 지켜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11개의 각종 법률 재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들뿐 아니라 전문 시술사들도 반연구화장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문신사들을 합법적으로 반연구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격시험 보수 교육 체계 개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정부가 용역을 발주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걸 입법화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는 뜻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신 시술 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 국회의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겠다 의사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 시술사들에게도 개방하는 것 절대 반대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의사들을 위해서만 도는 것이냐 문신사들을 위해서 돌면 안 되는 것이냐 간호사들을 위해서 돌면 안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냐 문신사들을 위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